다이아몬드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미국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. 미국 뉴욕 시립대 연구진은 레이저를 이용해 다이아몬드에 데이터를 새기고 그 정보를 다시 읽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진은 질소 원자들이 다이아몬드 속으로 들어와 탄소 원자를 대신할 때 생기는 현상에 레이저를 이용해 데이터를 부호화하고 빛의 유무로 정보를 읽었습니다. 저장과 삭제를 반복하면 마모되는 마그네틱 하드드라이브와 달리 다이아몬드는 불변하기 때문에 한 번 저장한 데이터도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에 실렸습니다.